현대, 기아차 그룹이 기업은행과 손잡고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에 나선다. 현대, 기아차는 17일 충남 현대제철 당진공장 홍보관에서 기업은행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, 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. 이 브릿지론을 이용할 경우 현대, 기아차 및 현대제철의 1차 협력기업은 기업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인 이상네트워크스, www. 이생 기업은행을 통해 2차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원자재 및 용역 등의 구매자금을 계약금액의 80%까지 대출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. 기업은행은 신용등급 BB인 기업의 경우 대출금리를 일반 신용대출 대비 최대 3 5%포인트 저렴하게 제공, 금융비용을 절감토록 했으며, 신용등급 BBB 이상 우수 협력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대출 한도에 최대 4억원까지 추가로 신용대출을 지원한다. 또 보증한도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지원을 통해 최대 100억원까지 특례지원이 가능하다. 이를 위해 현대, 기아차그룹은 1차 협력업체들과 2차 협력업체들이 구매주문을 체결하고, 주문정보를 기업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, HTTP브리지 바츠 캄을 새롭게 구축했다. 현대, 기아차는 브릿지론을 통해 협력업체들 간의 자금 유동성을 확대하고, 1차 협력업체뿐만 아니라 2차, 3차 협력업체들까지 그 지원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 한편 현대, 기아차그룹과 기업은행은 1차적으로 현대, 기아차와 현대제철의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현대, 기아차 녹색설비 브릿지론을 제공하며, 이를 현대모비스, 현대로템, 위아 등 그룹 내다른 기업들로 점차 확대 운영하기로 합의했다.